비디오 찍어 아빠? 오늘은 학교의 그림은 기분이 어때? 좋아 다 됐어 우리 55분이야 출발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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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신고 너무 많이 가는거야 우와 그거일거 같은데? 걸어가야 돼 이제 차 타고 가는거 아니야 크리스틴은 학교까지 걸어가는거야 알았지? 우와 복잡하다 그치? 학교 갈 때는 걸어갈 때 차들이 엄청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? 학교 간다고 지금 놀려고 응 그렇지 아 가만히 안 놓여요 우리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빠 내려서 놀고 있어 학교 끊은 날이라서 집으로 가는거야 여기 한번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오! 컨인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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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틴 저 갔다와 크리스틴 첫날 재밌게 보네 바이 크리스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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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